프로농구 부산 KT가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91대 86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. KT는 브랜든 브라운과 김영환이 23직을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, 낭홍석과 허훈, 박준영까지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고른 활약을 보였습니다. 12승 11패로 중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는 2위 그룹과의 승차를 1.5게임 차로 줄이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2위 그룹과의 승차를 1.500km